여러분 여러분 19자 피세요 피었어요? 뭐가 있어요? 뭐 또 뒷동생이 있다는건 아니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강 자 이 노래는 사실 지금 방금 나온 신곡은 아니에요 가수 이태원님 또 주병선생님 주병선 그 다음에 지금 강문경씨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에서 김태원 양이 또 아버지의 강을 불러서 많이 알려졌는데 노래들을 다 잘하잖아요 요즘 가수들이 그런데 우리 강문경 가수가 정말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문경씨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문경씨의 아버지의 강 참 슬퍼요 이 노래도 자 갑니다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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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기를 찾아 날 키우시고 그 애교 노래 불러 나를 채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해답 없이 흐르는 현황은 아버지는 강이여 자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제목이 뭐라고요? 아버지의 강 누구 노래요? 강홍경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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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시작! 날 키우시고 오 진짜 잘한다. 배의 노래 불러 시작! 배의 노래 불러 배의 노래 불러 시작! 배의 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날 재우시던 날 재우시던 오 좋아요. 날 재우시던.. 벌자는 땅겨주는거야. 시작! 날 재워든 여기까지 가 약으로 간거에요. 그런데 아AAAai 아아아아아 여기 쓰여야 되겠죠? 날 재우시던 아아 너 vis 이렇게 하면 돼야 안돼요? 그러니까 강하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해줘요. 날 제우시던 아아 시작 아아 아가 몇 자에요? 몇 번이야? 뭐 네 번이요? 아아 이게 네 번이요? 시작 아아 그 다음 아아 아버지 시작 아아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 자 앞에 한번 시작 아아 아아 아버지 그렇죠 자 아아 이것도 세 번이에요 이걸 몰라서 막 우물 이게 뭐랄지 주물누는 사람이 있거든 아아 한번 더 시작 아아 스톱 아아 아버지 시작 아아 아버지 그렇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시작 불러봐도 대답 없이 시작 흐르는 저 강은 흐르는 저 강은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시작 아버지의 강이요 아버지의 강이요 잘했어요 아버지 정답 없이 정답 없이 불러봐도 비싼다 흐르는 아버지의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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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만 하자! 친구만 하자! 가세요! 자, 이동! 자, 뱅뱅터리는 이동! 가뭇던 나를 볼 수 있는 불쌤한 말일 수 있는 너 가뭇뱅 어깨 다시 그게 아버지 그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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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 그림도 그림도 그 데도 그림도 아멘 가뭇뱅 그림도 내가 아버지 힘들 du rép Что Moy 아버지의 we 감 Brent 함께 우리 사랑 날 키우시고 내 노래 불러 날 키우시고 아아 아아 아버지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을 잃어버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박수 허리 질러 야 제목이 뭐라고요? 아버지 누구 노래? 나 가누이야 아주 막 지금 난리 났어 어디 막 싸우러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? 강약 질러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? 그 다음에 뭐 한 번 해? 밴딩 처리하는 거 끌고 올라가는 거 그냥 아아 가 아니고 아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 어디서 어 아아 이렇게 점점 크게 또 하시고 노래 괜찮아요? 너무 좋죠? 아아 이렇게 아까는 이노렬을 틀어놨더니 모르니까 아아 안 돼 못 모르고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배우고 나니까 다음 주에 이건 제가 틀어놓으면 여러분 잘 따라 하겠죠? 아유 재미있지게 재미있다 막 막 생겼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강문경 씨도 너무너무 잘 돼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